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가위선생 연구맨입니다 오늘은 4단원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인데 전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3x 플러스 2는 11 이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저희는 x가 구하고 싶어요 저희 x가 구하고 싶은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좌변 여기 있는 게 우변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변 왼쪽에 있으니까 좌변이에요 하지만 이게 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은 등식 등식,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등식, 등식인데 지금 이거는 또 x가 있으니까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그리고 x가 1차죠 x가 2승이면 2차인데 x가 1차잖아요 그리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금 3x가 있어요 3x가 3x가 있는데 여기서 차수는 몇이죠? 차수는 x2승 x3승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차수에요 그러니까 3x는 1이잖아요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건 1차 3x는 또 개수는 뭐예요? 개수 3x의 개수는 3이에요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가 이게 개수에요 지금 이거 하는 거 나와서 해요 이거 나중에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차수랑 개수들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차수랑 개수 알아둬야 돼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우선은 좀 셌는데 지금 3x 플러스 2는 11 이거를 풀어 볼 거예요 하지만 방정식을 풀 때 x는 왼쪽에 숫자는 오른쪽에 다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한쪽에만 몰아야 된다 한쪽 어떤 것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냐 x가 있는 것만 한쪽에 몰아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2 이건 상수죠 11도 상수에요 상수는 오른쪽으로 다 넘겨야 되는데 이거를 넘기려면 등식의 성질을 써야 된다 지금 하는 말이 외계어 같으면 앞에 거 복습해야 돼요 그리고 잔소리가 잔소리가 또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개념을 공부를 하시고 개념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본 문제 기본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기본 문제가 있는데 기본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 답 쓰지 마세요 여기다 답 쓰지 마세요 답 쓰지 말고 틀린 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아 내가 1번은 2번 틀렸어 3번은 다 맞았어 6번 3번 틀렸어 9번 2번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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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체크를 하세요 이 정호를 이용해 가지고 몇 번 틀렸는지 계속 체크를 한 다음에 틀린 것만 여러 번 반복하세요 틀린 것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자격증도 공부했고 수학도 공부했고 저 고려대학교 만점 받고 들어갔어요 이걸로 복습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들어갔어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복습을 해가지고 틀린 것을 계속 반복하면 무조건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공부에서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다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방금처럼 이렇게 틀린 거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체크하면서 틀린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을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을 2번 연속으로 맞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복을 안 해도 되죠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전투수학을 하는 분들은 수학에 대한 기본기가 없는 분들이에요 수학을 안 하셨거나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거나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전기과 아이들 그런 분들에 비해서 수학이 좀 약하니까 기본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반복 숙달 하세요 반복 숙달 기본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 풀어봐야 돼요 제가 풀어보진 않지만 뒤에 해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다 푸시고 막히는 것은 다 체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틀렸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정답 해설지를 맞춰 봐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기출문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거는 3단원에서 배운 것은 여거였습니다 4단원에서 배운 것은 여거였습니다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용이지 기출문제는 지금 안 하셔도 된다 제가 강의가 이럴 시간상 지금 제대를 하면 엄청 빨리 올릴 예정이지만 시간상 이렇게 팍팍팍팍팍 올릴 수는 없거든요 개념하고 기본 문제만 쭉쭉 가고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20단원, 30단원까지 가셨더라고요 개념, 기본 문제 이렇게 반복 반복 하다가 기본 문제에 틀린 것들 계속 반복하고 앞에 있는 거 반복하고 앞에 있는 거 반복하고 이렇게 가세요 반복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3x 플러스 2는 11 그래서 x를 구하고 싶은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좌변, 우변에 똑같이 빼면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3x 이건 없어져 버리죠 이거는 9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옆에 양옆에 3이 있으니까 x 앞에 3x 개수 3을 없애주고 싶어요 그러면 3분의 1을 곱한다 3분의 1을 곱한다 딱딱 없어지니까 x는 3 이런 방법도 있고 나누기 3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양옆에 나누기 3 양옆에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좌변, 우변이 있고 갯수가 있고 차수가 있고 등식의 성질은 양옆에 똑같이 하면 돼요 양옆에 오케이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잘 이해되는 분들은 넘어가시고 수학이 엄청 부족한 분들을 위한 강이다 보니까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호빵이 있는데 이거를 반을 나눠봅시다 호빵은 원래가 하나가 있는데 반을 딱 나누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원래 호빵 한 개가 아니에요 호빵 한 개가 아니고 이거는 뭐 한국말로 절반이라고 하죠 절반 절반이라고 하는데 수학적 기호로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수학적 기호로는 원래 1, 2, 3, 4, 5, 6 이런 수가 있었는데 이런 자연수가 있었는데 자연수 얘기는 조금 더 또 할 거지만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라는 거를 딱 긋고 2분의 1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밑에 어미 모자를 써서 분모 여기를 분자라고 합니다 2분의 1이에요 이거의 뜻은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있다 분모와 분자가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4개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4개 중에 하나인데 4분의 1 4개 중에 하나다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3분의 1 6분의 2 9분의 3 이게 분모, 분자가 다 다르죠 분모, 분자가 다 다르지만 이거는 다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 왜냐 이런 성질이 있어요 분수의 성질에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똑같은 걸 나눠도 같다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분모, 분자에 곱하기 2 곱하기 2 했잖아요 3 곱하기 2는 6 1 곱하기 2는 2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때는 분모, 분자에 곱하기 3을 했습니다 그렇죠? 3 곱하기 3은 9 1 곱하기 3은 3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것은 똑같아요 3분의 1하고 9분의 3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10분의 2가 있다 10분의 2가 있는데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거를 뭔가 줄여주고 싶어야 돼요 2를 1로 나누고 싶어야 돼요 왜냐하면 좀 더 간단한 수가 되길 원하거든요 1분의 뭐가 될까요? 똑같이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10 나누기 2는 5죠 10분의 2는 5분의 1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걸 곱하거나 똑같은 걸 나누면 같다 분수의 성질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성질 하나만 더 배울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음수라고 합니다 음수 음의 숫자다 마이너스의 숫자다 이렇게 해서 음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0 1 2 3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0에서 3만큼 떨어져 있는데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 이거를 음수라고 합니다 음수 분수에도 음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거는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여기쯤 되겠다 여기쯤 그런데 또 이거랑 같은 숫자가 있어요 5분의 마이너스 1 똑같은 숫자가 있어요 마이너스 5분의 1 여기서 또 성질을 유추할 수 있죠 마이너스는 분수에서 마이너스는 지맘대로다 지맘대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에 있기도 하고 여기에 있기도 하고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 앞에 바 앞에 마이너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분자에 쓰는 경우도 있고 분모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관연도 문제를 풀다 보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갑자기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같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만 알고 갑시다 분수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눠도 같다 그리고 분수에서 마이너스는 지맘대로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중학교 과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이거는 너무 쉽다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자기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일 공부가 좋은 거는 제일 공부가 효율성이 있는 거는 제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개념 공부를 하고 혼자서 기본 문제 푸는 게 제일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써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은 강의 듣고 아 나 공부했어 아 이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강의 들으면 잘 되는데 후회는 다 까먹어요 저도 그랬고요 누구도 그랬고요 다 똑같아요 제가 똑똑해서 다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또 연두해 두시고 이제 여기를 할게요 이렇게 표가 있는데 자연수부터 정리할게요 자연수 자연스럽다 1,2,3,4,5,6 세상에 옛날에는 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셀 수가 없었죠 어차피 원시인들은 영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소 한 마리가 있다 쪽제비 한 마리가 있다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자연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1부터 시작하는 수를 자연수라고 해요 쭉쭉쭉쭉쭉 999 막 쭉쭉 끝까지 가는 게 자연수예요 이제 정수 정수는 자연수도 있고 그래프 보면 정수는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죠 정수는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연수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뭐뭐죠? 자연수 0 음수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 유리수네요 유리수 유리수는 정수도 포함해요 0 1 2 3 4 5 당연히 자연수도 포함하겠죠 그리고 분수도 포함하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에 2분의 1이 있겠죠 1하고 2 사이에 2분의 3이 있겠죠 2하고 3하고엔 2분의 5가 있겠죠 그만할게요 이렇게 분수가 있다 0.1도 있겠고 마이너스 0.5도 있겠고 모든 분수를 포함한 수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제일 커요 제일 커요 여기서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을 할 거예요 유리수의 덧셈 볼까요 유리수의 덧셈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절대값 절대값은 0부터 해당하는 숫자와의 거리를 뜻하며 숫자 a라고 했을 때 절대값 a 이렇게 표현한다 절대값 0은 0 절대값 1은 1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0,1,2,3,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해볼 때 2하고 0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2에요 0하고 3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3만큼 떨어져 있죠 0하고 마이너스 1은요 이건 거리를 물어봤어요 방금 이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답하지 않아요 0하고 마이너스 1은 1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1만큼 이걸 절대값이다 절대값은 거리다 얼만큼 떨어져 있냐 얼만큼 떨어져 있냐 얼만큼 떨어져 있냐 뭐하고? 0하고 글씨 좀 잘 써야 될텐데 그럼 마이너스 3 절대값은 0하고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3 마이너스 5 절대값은 0하고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5 3 0하고 3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은 얼만큼 떨어져 있냐 얼만큼 떨어져 있냐 부호가 다 같은 두 수의 덥셈을 해볼게요 3분의 2 더하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더하기 더하기니까 이거는 그냥 더하기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1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3분의 2하고 3분의 1하고 절대값은 3분의 2하고 3분의 1 이었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좀 더 어려운데 한번 마이너스 쪽으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먼저 절대값을 구해요 그냥 이거는 딱 계산해도 마이너스 3분의 3이라서 마이너스 1인데 원래 원리를 따지자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이 뭐죠 3분의 2 더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이 뭐죠 3분의 1 가로로 묶은 다음에 공통인 부호를 앞에 써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부호가 같을 때 어떻게 더 세면 하느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거는 딱 봐도 마이너스 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 5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이렇게 더해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앞에 써줘라 그러면 이거에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호가 다를 때는 좀 달라요 부호가 다를 때는 좀 다른데 부호가 다를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요 큰 수를 먼저 써주고 빼주죠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이 큰 수를 써주고 부호가 다르니까 빼줘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뭐가 더 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붙인다 그러면 3와 3 1이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5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은 5하고 2 뭐가 절대값이 크죠 5가 크죠 빼줘요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가로로 묶은 다음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뭐가 더 커요 5가 더 크죠 플러스를 써주면은 3이다 이게 사실 계산기로 돌리면 여기까지는 다 나오죠 이것도 계산기를 하면 나오겠지만 뒤로 가면은 이건 계산기로 할 수 없어 라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걸 이용한 문제들 중에 행렬 그리고 복소수는 계산기 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복소수 이건 계산기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리수와 정수의 계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제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제 있는 걸로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절대값의 차를 써줘요 절대값의 차 3분의 4의 절대값은 3분의 4 3분의 1의 절대값은 3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의 절대값이 크죠 그러니까 앞에 써주고 빼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가 더 커요 여기는 플러스가 있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주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1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메타인지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셈의 계산법칙 한번 볼게요 더셈의 계산법칙 더셈은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3 플러스 4는 4 플러스 3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3 플러스 4 2 3 플러스 4 플러스 2 가로치고 이것도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해볼게요 3 더하기 4는 7 4 더하기 3은 7 9 9 같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냐 왜 이런 말을 했냐 3 빼기 4랑 4 빼기 3하고는 달라요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4 빼기 3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같지 않은데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더셈만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은 수학 전체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건 좀 알아두고 갑시다 전기에서도 교환결합이란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아 이게 교환하면은 이렇게 교환 양옆을 바꿀 수 있구나 결합은 이쪽을 묶거나 이쪽을 묶거나 할 수 있구나 알아둡시다 저희는 좀 완전 초보들을 위한 거라 아는 거는 넘어가세요 유리수의 뺄셈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3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여기로 가요 그리고 플러스는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5분의 2하고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유리수의 뺄셈은 이렇다 부호를 바꾸는 법 이거 꼭 보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3이 돼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은 플러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 마이너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고 플러스는 밖으로 나와요 3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1이 된다 빠르게 풀면은 3 마이너스 2가 된다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한번 기본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보세요 여기서 좀 어려울 것 같은 거는 9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 4분의 3 이렇게 하는 건데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4개로 나눠진 거 2개로 나눠진 거 이런 풀 수 없어요 분모를 맞춰줘야지 분모 통분 23단원 149페이지에 나오는 유리식의 성질이에요 분모는 통분할 수 있어요 분모는 통분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2분의 3하고 분모 분자에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똑같다고 했죠 4분의 2 3은 6 4분의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맞춰준 다음에 계산해야 된다 분모를 맞춰준 다음에 계산해야 된다 이거는 계산기로 돌리면 당연히 되겠지만 저희는 전기 문제를 풀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4분의 6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로 치고 플러스니까 이거 바뀌어요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더하네요 똑같죠 절대값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 4분의 3 절대값 써주고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6 절대값 써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가로 친 거를 안으로 들어오면 똑같죠 마이너스 4분의 9가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고 모르는 문제는 질문하러 오세요 카페로요 기본 문제 꼭 여러 번 풀어보시고 여기에 답 3 플러스 4는 7 이렇게 답 달지 마세요 여기다 답 달지 마시고 틀린 것만 체크하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